서브옷 나갔어요. 경기 끝납니다. 인천 새로운 노보스가 김이전, 워창열의 승리를 가져갔고 이로써 다시 1위로 등극. 골수의 두 번째 7연승까지 달성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코버TV 리포터 고법자 한선수입니다. 대한항공이 오늘 승리로 단독 1위로 올라섰는데 정말 입대하기 전에 1위를 만들어주셨네요. 소감부터 말씀해 주세요. 아직 우리 카드 환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1위라고 할 수 있고요. 제가 남은 게 다 이겨서 1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대한항공을 1위로 만들 수 있었던 김규민 선수만의 비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제가 만든 게 이거 아니라서 선수들이 다 잘해줘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김규민 선수가 2패 했을 때 가장 아쉬워서 본인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 팀 동료는 누구인가요? 그 이해도 말씀해 주세요. 우선 선수 형이 아마 제일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. 본인도 괴롭힐 사람이 없어가지고 때릴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저를 가장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매일 이렇게 머리를 잡아댕기시잖아요. 매일 그러시나요? 그것도 말고 많아요. 매일 맞고 매일 욕먹고 선수 형 이미지가 이렇게 또 착한 이미지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착하지 않아? 착한 이미지 아니에요? 진짜 악마 악동 왜? 다 모르셔서 그러는데 맞으면 주세요. 군대 갔을 때 우승을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?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지금 우승하는 거로 축하부터 응원합니다. 아직 안 가봤지 않나요? 아직 안 가봤지 않나요? 참혹하며 참혹하며 안녕하세요. 대한항공을 1위를 만든 커버 팀 리포터 윤기훈입니다. 맞으면 2만 명? 한 선수 선수께서는 대한항공의 정규리그 우승을 우승 가능성을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나요?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말해주세요. 아직 바이크를 줘야지. 나 이런 것 안 해봐가지고 아직은 50% 50%라고 생각합니다. 모든 팀들이 다 강해서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순간만 집중을 안 해도 경기가 뒤집기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50%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 땜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편지를 써주신 건가요? 뭐... 뭐 편지를 써 운동하러 와야죠. 못 찾겠어. 그렇죠. 지금 제가 나한테 끊기고 오늘도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서 응원해주셨는데 팬들에게 딱 한마디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스크 쓰세요. 들어가. 저를 좋아하나요? 싫어하나요? 싫어하죠. 가끔 좋아하기도 하는데 쉽게 대부분 싫어합니다. 신데레 해가지고 안녕 이거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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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의점이 신데레An지